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방문과학 창업 아카데미 2기 수료생 노민옥입니다. 부동산 창업을 준비하면서 실무 감각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실무 경험이 없는 제가 어떻게 전문가가 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을 때 창업 아카데미 설명회를 듣게 됐고 그때 와주신 교수님들께서 현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사례라든지 콜팁 등을 얘기를 해주시는 것을 듣고 이걸 들으면 제가 현장에 나갔을 때 도움이 되고 많은 시간을 아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수강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. 네, 우선은 부동산 업계가 다양한 분야로 나누어져 있는데 두루두루 공부해서 모든 분야를 제가 다 알 수가 있었고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에 방향성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. 이 과정을 듣는 이유가 저희가 부동산에서 창업을 하고 실무 일을 하기 위해서인데 그런 거를 이제 일을 하면서 배우는 것보다는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서 가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고 현장에 계신 정말 최고의 전문가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강의를 해주시잖아요. 그래서 주변 지인들한테 묻거나 유튜브를 보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이 과정을 추천합니다. 네, 앞으로는 이제 시장 상황을 조금 살피면서 시간을 두고 창업을 하려고 하고요. 그 전에는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국가계획이나 개발계획 등을 공부를 하면서 공부하는 과정을 유튜브로 찍어서 유튜브로 활동을 하고 저만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나중에 창업을 했을 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. 네, 그동안 많이 가르침 주셔서 감사드리고 같이 공부한 동기분들 모두 성공하셔서 나중에 정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협력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화이팅!